어, 쟤 또 왔네. 벌써 한 달째다. 왜 이래? 신실 쪼개고. 무섭게. 왜? 뭐가? 이상하잖아. 형이 웃을 때도 있고. 뭐 좋은 일 있어? 있긴 뭐가 있어. 빨리 나가. 없어? 어두운 밤길.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형의 입술이 마주치려는 그 순간. 최후는? 역아. 팀 리더로서 말하는데. 하지마. 아무 짓도 하지 말고. 오. 오케이. 이래요. 아, 1대1인가? 1대1. 오케이. 얼마 안 남았어. 가자. 아, 1대1. 아, 한번 더. 아. 여기는? 빈지 여러분! 빈지 여러분! 빈지 여러분! 권력이! 권력이! 예, 형. 행복합니다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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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 다채로 표정 으 으 으 뭐 2점 남았어요 형 와인 컵 와인 컵 와인 컵 자 A하고 B가 있어 근데 B한테 자꾸 죄송하다고 그러고 도망을 가 근데 B도 모른척 하면서 막 그래 A가 자꾸 나타나 근데 B도 A가 짜증이 나면서 막 신경이 쓰여 그러니까 A가 B고 B가 A인데 수학 문제 도진아 니가 내 유일한 희망이야 자 집중하고 내 얘기 다시 잘 들어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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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한 친구가 있어 완전 절친 진짜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? 응 형 친구 없잖아 우리 밖에 아니 있어 I have a friend too 애니 왜 근데? 근데 그 친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여자애가 있거든 완전 그 여동생 같은 근데 그 여자애를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애가 자꾸 멋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뭐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해야 되나? 좋아하네 아이 좋아한다 뭐 그런 감정이 아니고 아니 자꾸 생각나면 딱 그건데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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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신경이 쓰인다 뭐 그 정도 아 돌려줄 물건도 있어 전화해 번호를 모르는데 아 오마이갓 자 친구한테 번호부터 따라 그래 아 아니면 SNS가 있어 SN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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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땡큐 이마 아 너 숙소에서 쉰다며 뭐 쉬는 짓들이 아닌가봐 뺨 뺨 뺨 뺨 잘 됐다 너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자 왜? 수학 문제 아직 안 불렀어? 그게 B가 A랑 연락은 됐는데 됐는데 그 뒤로 계속 집어 어 뭐야? A B가 뭔데? 아 그 A는 Some girl Some girl 어 B는 력이 아닌 친구 응? 어 력이 형이 친구가 있어? 아니 그게 형 누구 좋아하지 미쳤냐? 어? 내가? 진정하고 그래서 그 친구 뭐가 문젠데 내 조언으로 내 조언으로 연락처 알 안 냈는데 연락 한 번이 끝 그게 방법을 모르게 네 어렵대 역시 만들어진 이미지가 무서운 거야 이럴 땐 보면 완전 연애 고자야 연애 고자 자기 맘도 모르면서 무슨 AP 타령 전화했어? 어 어 했대 근데 뭐가 문제야? 시작해 어떻게 뭐 할 말도 없고 뭘 어째? 아니 마음을 보여줘야지 마음을 마음? 형 도진이 형은 축구 게임할 때 계속 드리블만 한다 드리블만 야 내가 언제 나 완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뾱뾱뾱 어? 이렇게 드리블만 하다가 언제 슈팅할 거야 팔로 차야 골을 넣지 야 야 familiarity 하 쫓말 거 야